앵폴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 너무 잘 봐. 미인이고 다음에 내가 콘서트를 초대해야 되겠어. 아니 눈은 높으셔. 아이고 우리 3집 신곡이 나왔습니다. 노래교실에 먼저 배우고 있는데 책 나온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컴백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멀칭 전남 언덕에 그 사랑을 기다리는데 오이해 못 오는가 천남 언덕에 그리운만 잊려오네 그 목항은 단편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그대를 사랑했어요 목욕을 피는 거리에는 봄비만 내리는구나 지금도 기다리는 천남 언덕에 그리운만 나의 집에 바다에 어언 에어 달빛 얼린 청남 언덕에 그 사람 기다리는데 언제나 오시려나 청남 언덕에 외로움만 빌려오는데 수선목 호숫가에 사랑을 고백하던 그대를 사랑했어요 목욕꽃 피는 거리에는 봄빛만 내리는구나 오늘도 기다리는 청남 언덕엔 그리운 마음이 아리치네 오늘도 기다리는 청남 언덕엔 그리운 마음이 아리치네 감사합니다 최고죠? 최고죠?